커피 한 잔 해요? 커피 한 잔 해요? 아... 계속... 이러고 누워있을 셈입니까? 네... 이거... 일종의 복수인가요? 아... 그런 거 아니거든요? 죄송해요... 에이, 정말? 어떻게요? 뭐 어떡하긴요. 책임져야죠. 네? 아이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워지겠어요? 아, 그러고 벗어주실래요? 갖고 빨아들일 테니까. 아, 그거 왜 그쪽에서 큰소리입니까? 대한민국 많이 발전하긴 했어. 사장한테 성질 버럭버럭 내는 부하직원을 자르지도 못하고 말이야. 제가 언제 버럭버럭 성질냈다고 그래요. 아, 그리고... 자르시겠다면서요? 지금 그거! 지금 그거! 성질낸 거 아닌가? 평소 말투가 그래요? 저, 저, 저... 조금... 흥분했네요. 성질낸 거 아닌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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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 오가지구 저, 저...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... 어.. 얼굴에 기미가 많네요. 뭐, 흐파람도 그만두세요. 다른 여자들은 이 휘바람에 껌뻑 넘어가던데 아휴 그러세요 다른 데나 와서 많이 불러주세요 전 됐으니까 잘 웃기만 해도 조금은 이뻐 보일 텐데 맨날 그렇게 축상해요? 사장님만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왜 이렇게 안 숨겨요? 이렇게 똑바로 사 봐요 기훈 씨 이 노래를 왜 불러? 가사가 너무 슬프잖아 왜? 난 이 노래 좋던데 슬픈 노래 자꾸 부르면 가사처럼 된다던데 난 기훈 씨랑 절대 안 헤어질 거야 아이고 우린 정할 때 안 헤어져 아 그 인간이 왜 자꾸 그 노래 부르는 거야 어디 갔었어? 옥상에 가도 없던데 한참 찾았잖아 옥상에서 똥 밟아서 씻으러 갔었어 뭐? 아이 몰라 몰라 근데 왜 찾은 건데? 어? 어 아니 뭐 그냥 도와줄 거 없나 해서 네가 도와줄 게 뭐 있냐 안 그래도 곧 잘릴 거 같다 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뭐? 그래 고맙다 어쭈 아 네가 했어서 정말 좋다 나도 하하하하 떨어지는 사람 심정을 알겠구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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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급 중에도 아깝다고 야 야 야 영감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립한테 죽을러 얼마 남지도 않는 거부랑 영감 대기주지 하하하 하나 나를 spinning 하하하하 저기... 저기... 예, 저요? 그럼, 다른 사람 또 있어? 아, 예, 그렇네요. 근데 왜요? 아니, 어딜 아프십니까? 예... 예? 아, 예, 예. 아니, 이걸 얼마나 드려야 되나? 자, 여기 있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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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 예, 예. 자, 손으로 치시고요. 예.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야? 예, 예. 예, 예. 아RIBILA 현실 아니,트게 좀 괜찮아지셨습니까? 우선 학교들은 운전할 줄 아나? 아 예 할 줄은 압니다 그럼 자네가 좀 해 예? 이 시간이 하강강달이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인간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? 수고빈 줄 테니까 운전해 아이고 정말 다행이십니다 정말 저 병원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? 아 그럼 저 댁에서라도 요양을 하십시오 아 저 음악 좀 틀어드릴까요?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뭔 줄 아십니까? 모르시죠? 나이아 가랍니다 나이아 가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이고 뭐 어차피 세상 사는 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웃으면서 살아야지요 하하하 웃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차 세워 네? 세우라고 아 예 너 말고도 운전할 사람 많거든 너 말고도